7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코인 2부 본격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역시나 소범석의 STO 레볼루션으로 꾸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범석입니다. 7월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여름 피크, 여름 피크고 지금 한창 휴가인데 올해 조금 이상한 게 휴가를 간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게요. 제 주위에도 아직까지는 없네요. 지금 같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도 지금 강원도 쪽에 해수욕장 손님들이 이렇게까지 없는 걸 처음 봤다. 진짜요? 이런 인터뷰, 통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휴가 시즌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보더라도 워낙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워낙 이제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을 다니느라 딱히 여름 휴가를 안 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워낙 이제 또 위축돼 있어서 휴가를 크게 안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계획 없으신가요? 내일 떠납니다. 아, 내일 떠나시나요? 어쩐지 오늘 좀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매일 이제 그 뭐죠? 서핑의 성지로 떠날 예정이고 근데 뭐 나이 제한이 뭐 있다 하더라고요. 제한까지는 아닌데 뭐 안목적인 나이 제한 아, 영해 보이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코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 거 이제 간단히 먼저 말해보면 플랜B라고 있죠. 플랜B라고 이제 석트 플로우 모델로 한때 정확히 맞춰가지고 엄청 유명했다가 뭐 하락장은 제대로 못 맞춰요. 조금 이제 뜸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자면은 뭐 연말까지는 두 배를 상승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또 24년, 28년까지 평균 가격은 뭐 50만 달러까지도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플랜B는 늘 이제 뭐랄까요? 늘 이제 낙관적인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솔깃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맞춘 적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늘 이제 관심이 가는 전망인데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이었는데 보통 이제 2016년, 20년에도 이제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반감기가 되고 100일 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이제 그쯤이 됐다. 그래서 곧 본격적인 상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핫한 이슈는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최근에 그렇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네. 한 시간 정도 연설한 내용이 이제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관심사고 아마도 올해 중에 가장 큰 테마는 대선이 미국 대선이 아닐까. 그렇죠. 트럼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 언론사들도 이제 타이틀로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얘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얘기했을 때도 파격적이었는데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를 보낸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컨퍼런스를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갔으니까 또 비트코인 커뮤니티들이 있는 곳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더 파격적이었는지 한번 보면은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뭐 하나씩 쭉쭉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미국의 비축자산으로 두겠다.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은 우리의 공공의 적 비트코인의 적 게리 겐슬러를 바로 해임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해임시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자문위원회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이제 계속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전체 시가총액 있죠. 금시가총액도 언젠가는 추월할 거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절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이런 이제 정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발언들을 했고 그래서 잠깐 뭐 그 이유 때문인지 잠시 상승을 반짝 산승을 하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이제 또 상당한 후원금을 또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금해서 좋고 많이 당선되면 또 커뮤니티들도 좋고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좋죠. 일단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정치 성량을 떠나가지고 비트코인에 상당히 지지를 보내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 저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예전에는 상당히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 서서히 넘어와서 지금 완전히 돌아섰는데 생각해보면은 비트코인 지지자 집단은 있으나 비트코인을 그렇게 막 죽도록 싫어하고 반대하는 집단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영리한 전략이었다. 이다라고 보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것보다 비트코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트럼프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또 선거 얘기를 하면서 반대편 민주당 쪽 지금 해리스가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캠프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해리스는 미국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압수한 물량들이 지금 상당히 있죠. 그중에서 이제 3만 개를 덤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캠프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비트코인을 반대하고 있고 우리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적극 지지한다. 지금 이렇게 이런 전략을 상당히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직 민주당은 그동안 반대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보를 보면 해리스는 주요 블록체인 업체들이랑 만나기도 하겠고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표현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그걸 주기 위해서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이런 기업들과 앞으로 회의 만날 계획이 있다. 이런 정도를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 어쨌든 양당 모두 다 크리프토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고 민주당도 무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까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죠. 부통령, 민주당 부통령은 원래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여줄지 그걸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하긴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정도로 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쨌든 비트코인 무게로 본다면 비트코인의 트럼프가 훨씬 더 무게를 주고 있고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거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 시장이 뭐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테마가 미국 대선이라고 할 만큼 앞으로 그걸 계기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했을 때는 기존 정부, 기존 건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대선 결과에 1위, 1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뭐 그것도 뭐 일각 타당한 얘기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뭐 제도권 밖에서는 어렵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도 좋다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뭐 뭐랄까요. 기본 늘 얘기하는 맥시멀리스트, 기본 정신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도권이 들어오고 이제 이게 맞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심 있게 11월을 테마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계속 여론조사가 나올 거니까 그때그때 또 어떻게 움직일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망한 것들을 또 주요 기관들에서 한 얘기들을 하나씩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고가 전망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2050년까지 40억까지 하다가 29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계속 했던 얘기지만 비트코인이 글로벌 국제적인 교환 수단이 되거나 이제 준비사단으로 채택이 된다면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죠. 대면은 이 정도까지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국제 금융 시스템의 혁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 전체의 한 10% 정도가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게 될 거고 중앙은의 자산의 한 2.5% 정도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골드만삭스 CEO 솔로몬도 또 한마디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뭐 얘기는 계속 해왔었죠. 금과 비교를 하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처음 나온 건 당연히 이제 결제 지불 시스템으로서 나왔지만 해보니까 속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장 결제까지는 어렵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금리 얘기를 또 하는데 올 가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살짝 힘을 실어줬다. 골드만삭스 CEO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뭐 잠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계속 일단 해볼까요? 제가요? 계속 이어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거는 한때 큰 이슈였다가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좀 묻히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넥카오 코인이라고 이제 카이아가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합쳐서 넥카오 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두 재단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코인이 곧 출시된다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카카오의 김범수 위원장이 이제 구속돼 있고 또 클레이튼 관계자들도 행령 배임으로 지금 검찰 수사 중이고 사법 리스크가 커서 이게 카이아 출시가 지금 불투방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서상민 클레이튼 이사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사법 리스크가 이제 뭐 카이아 출시에는 큰 문제는 없다. 지금 현재 이제 규제기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뭐 재단이 새로운 재단이 출범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6월 만에는 출시가 될 걸로 초기에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카이야를 모르시는 분들이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라운드엑스라고 카카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코인이 이제 클레이튼인데 한때 클레이튼이 시가 글로벌 시가총액 15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이버에 또 라인이 있죠. 라인 라인에서 만든 코인이 이제 핀시아라고 있었는데 이 두 개를 합한다는 얘기입니다. 라인은 원래 자체 거래소도 운영을 했었었고 이제 링크 코인도 있었었고 근데 자체 거래소는 이제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고 어쨌든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제 관계사 계열사 자회사가 합친다. 우리나라의 가장 그것들이죠. 거기서 만든 코인이 두 개 합쳐서 하나 재단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코인이 나온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 클레이튼 측에서는 이사장님 인터뷰처럼 뭐 큰 문제 없이 약간 지연되는 정도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업계에서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미 너무 망가진 상황이고 지금 이걸 합친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겠느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도 반감기 후에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시기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금시총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추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해크까지 2050년까지는 29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내는 발언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기술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쪽에서 나오는 코인이 아직까지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출시가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조금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마지막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시장이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테마 대선 때까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코인과 계속 함께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안방 마님이시죠. 이지영 앵커가 돌아옵니다. 참 변화무쌍한 크리프트 시장인데요. 돌아오는 코코샤인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잘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자리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